두데이 마감 시황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피는요. 51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2871선 1.8%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탁의 경우에는 아까 좀 마이너스 권역도 좀 나왔는데 일단은 거의 1% 가까운 상승의 동시효과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966.93포인트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삼성전자죠. 다른 종목도 다른 종목이지만 삼성전자가 8만원 넘기더니 8만 1,200원까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LG화학도 1.4%의 상승 그리고 삼성 SDI도 4.6%의 상승세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조금 부진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영향으로 다시 한번 또 기세를 몰아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셀트리온 0.1% 정도의 하락, 코스탁에서는 헬스케어와 제약이 모두 2%, 4%대의 하락세가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오늘 건설주가 유난히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GS건설은 여전히 상승률 상위 쪽에 있고요. CS윈드가 하반기 특히 연말 들어서 상당히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CS윈드 오늘까지도 5% 이상의 상승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1080원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도 현재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잠시 후에 그 종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거래일에 종가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보시고요. 자 그 전에 우리 박시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마지막 거래에 이렇게 함께 합니다. 네. 시장이 좋아요. 이제 종가가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상승하고 끝날까라는 게 궁금할 정도로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한국증시는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현금 지원금 상향 법안 반대로 하락 출발했지만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임이 하원은 추가 부양책 세부 내용인 600달러 현금 지원금을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했지만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추가 현금 지원금 법안 반대를 빌미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한편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모더나가 오늘 한국정부와 백신 공급이 협의 중임을 공식 발표하고 내일 계약이 최종 확정된다는 소식과 저는 이제 국내 증시 대주지 양도세 이슈가 해소된 이후에 개인들의 재미수세가 다시 이어진 점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면서 한국증시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업, 건설업, 전기전자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은행, 보험, 비금속, 광물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은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조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 우리의 시장에 대한 성과는 종과가 나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업종별로는 좀 산업별로 좀 어땠는지요. 기억나는 거는 삼성호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와 전기차 쪽.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 구분을 해보셨다고요. 네, 올해 전 세계 47개국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가 사실 한국이었습니다. 나스닥 아니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는? 국가별로, 한국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47개 국가 중에서 총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가가 17개국이고요. 기준이 되는 게 연초 대비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MSCI 전 세계지수의 수익률이 대략 12.8%인데 이것을 웃도는 국가는 한국, 덴마크, 대만, 중국, 미국, 인도 6개 국가에 불과했고요. 국내에서만 보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회복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승세가 일부 국가에 편중돼서 호황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섹터별로 좀 보시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말씀하셨던 IT 섹터로 43% 수익이 났고요. 경기 소비재가 32.5%, 커뮤니케이션이 20.2% 여기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도 맞습니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언택트주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고요. 반면 이제 에너지나 부동산, 금융업종 각자 마이너스 31%, 10%, 마이너스 7% 이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확실히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어떤 분기점이 된 게 이번 한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연말로 갈수록 보는 게 그린 관련주 어떻게 보면 2차전지도 차세대 에너지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도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섹터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좀 손박힘이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대에 좀 없으십니다. 상반기에 유가가 급락했던 부분이 좀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진했던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이라고 나오네요. 올해 가장 부진했던 국가가 유럽인데요. MSCI 전 세계 지수에 포함되는 17개 유럽 국가 중에서 11개 국가가 올해 마이너스 수익을 보였습니다. 핵심 경제국인 독일 증시도 사실 연초 대비로 마이너스 0.9%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요. 유럽 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됐다는 점과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백신 개발 소식 이후에 유럽 증시가 다시 강한 반전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10월 말 이후에 MSCI 유로전지수의 수익률이 24.4%로 전 세계 증시 평균인 15.7%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존의 유럽 접배 밀류에이션 저평가 요인이었던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디스칸트 요인이 지금 해소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도 있었고 있었는데 경기적인, 사회적인, 기업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차별화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극화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국가별로 봤을 때 다 오른 건 아니네요. 사실. 그래서 오른 얘는 굉장히 세게 올랐고 지금은 이제 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30% 정도 수익률이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지 MSCI의 평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3%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굉장히 떨어짐이 컸다는 것고 섹터발로도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유럽은 가장 부진했지만 내년도 회복을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군요. 예, 좀 이렇게 되니까 싹 정리가 되네요. 내일부터 좀 다음 주 초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일 같은 경우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휴장이고 영국과 호주 증시는 조기 종료하는 날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개장하고 개장을 하는 날이고요. 추가 보양책까지 다음 주 상원 이연 결선 등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1일 신정에는 금요일이죠. 한국과 미국을 포함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휴장이고요. 브렉시트가 실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EU와 영국이 서로 시장의 무관세를 유지하긴 하지만 통관과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무관세지만 조금 절차가 까다로워지네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쑥 패스되는 게 아니라, 프리패스가 아니라. 영국인이 이제 체류할 때도 이제 90일 이상 EU 회원국에 체류하거나 반대로 EU 회원국 국민이 영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려면 비자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말이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인 1월 4일에 이제 신년 첫 거래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날에는 각국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 지난달에 이어서 제조업 PMI 지수가 회복세를 이어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에는 이제 또한 이제 FOMC 연주인 의원들의 발언들이 많습니다. 월요일에만 에반스, 보스틱, 메스터, 여는 총재들의 발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이날 이제 사실 첫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시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높게 출발을 해서 이제 장중에 좀 밀려서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년 연속으로, 과거 10년 연속으로 시가가 상승 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5년 평균으로는 약 0.6%고 10년 평균으로 보면 0.7% 상승 출발해서 이제 시가 대비 종가는 하락, 마감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기대감으로 푹 올랐다가 일단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숭고르가 있었다. 그러면서 종가는 좀 시가 대비 밀려서 끝났다. 이렇게 지금 10년 동안의 평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고려를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마무리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올해 넘기고 내년까지는 이렇게 조지화주 미국 쪽의 결선 이거 결과가 그때 나오는 건가요? 시작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상원의원 결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현재 상원이 이제 48대 50으로 이제 공화당이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50대 50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원의장을 부통령이 겸임하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를 쥐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게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그리고 대통령 모두를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0대 50이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때를 보시면 오바마, 그때 오바마 정부 때와 달리 이제 이번 선거 결과는 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부양책 유입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 의회 마찰이 좀 확대될 수가 있어서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지아주 상원의원의 결선은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다 라는 쪽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고 고과당이 할 땐 또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또 얘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말씀은 아끼셨지만 지금 아마 1월 들어서자마자 뭐 CES라던가 그리고 그 JP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섹터들의 얘기들도 계속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첫 거래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큰 그림에서는 역시 통화 정책, 실물 지표,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 요소로 남았었던 그런 부분들의 해결 과정, 이런 점들을 첫 주에는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견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3. 4. 스포츠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